이걸로 난 유튜브를 데뷔할 거야 그래? 쇠전 걸자 쇠전을 번다기 보다 만약에 우리가 10만 유튜버 이런 거 되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근데 만약에 수익이 10만 유튜버에서 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 쳐 그럼 분배를 어떻게 할 거야? 나 395만 원 오빠 5만 원 끌게 왜 5만 원 보지? 이렇게? 어 어 모질라? 모질라 모질라 6만 원 됐으네 뭐야 근데 일본은 쓰레기통이 없어 일본은 쓰레기통이 없을까? 일본은 어쨌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 심의는 시계의 문제다? 어 오케이 여기서 많은 걸 배워가네? 뭔가 잘못됐어 오 길이 깨끗하군 일본사람들은 캔까지 부셔먹는 게 분명해 안녕하세요 자기 어머째를 보고 가시는데? 영상미를 한번 쓰고 해볼까? 영상미 좀 당겨? 오빠 왜 웃어? 이상하게 찍고 있지? 아니야 3배 확대해서 아니야 오빠가 좋아하는 거 있어 저것은 흑두루미 흑두루미 여기는 전세계에서 1500마리밖에 하면서 아주 희귀정이지 알겠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추명한 의상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쓸모도 없어서 어쩌면 다니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여태 여태 왔어 아 아 편집하면서 힘들겠어 가득 가득 없잖아 조용히 하세요 이게 장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쁘게 나와 응 진짜 이 말이 하기 싫었는데 하하하하 왜? 서연 교토는 뭐가 유명한 거야? 교토로 말하자면 신선아 ktion expand 당국 떡 떡 떡이? 떡 떡 처음 와놨네 떡이 유명하고 핅 오 당고 오~~ 초코당국 뭐야? 승현! 거기 중간에 신사 큰 거 하나 있단 말이야 거기 먼저 가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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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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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인가요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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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니요 자리를 이동하는 게 좋겠어 바이바이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근데 우리 일본인인 줄 알았나 봐 그니까 니은지? 이런데? 저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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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근데 응? 진짜 이게 찐 여행 바이브 아닐까? 그니까 오빠 너무너무너무 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 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라 노 플랜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안녕하세요 한국어여 그런 느낌이 다 와가는 것 같지 않아? 근데 진짜로 쓰레기통은 진짜 없어 이게 진짜 유명한데 오빠 가서 사봐 사진 찍어볼게 됐어? 목이 대충이야 아니야 잘 나와서 그래 됐어? 방 안 들어오게? 아아 이거 유래를 알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찾아보질 안하고 왔을텐데 네 야사카의 탑? 거대한 목조탑 끝! 기다려봐 와 응 니넨자카는 2년 동안 만들었고 산넨자카는 3년 동안 만들었다는 뜻이래 응 그래서 니넨자카에서 넘어지면 2년 산넨자카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 또는 재수가 없다는 말이야 왜? 그래서 오빠 여기서 발 삐끗하지마 이 길에서? 응 그러면 좋은 건 없어? 그런 길이 없어? 재수없는 길에 왜 사람들 돈 들여서 오는거야? 발 조심해 이 거리는 교토의 유흥가였대 이게 게이샤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 그래서 기모노가 많구나 수영 저거 봐봐 저거 봐봐 턱에 브라리 달렸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소영 소영 뭔가 재수없는데 빨리 드만 가면 안될까? 응 아니 여기 돈약비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했거든 기우미네지라 본당에 가는 길인거야 이게 그 본당을 왜 가는데? 엄청 유명한 쿠팟인거지 뭐 랜드마크 느낌으로 아하 저기 뭔가 똑똑해 보인다 그치? 응 여기는 진짜 관광지 느낌이란다 응 아 여기가 니넨자카네 올라갔다가 절로 내려가는거야 하이 하이 찍고 하이 오빠 여기다 뭐? 우리 기분전화 말경 고낙비누 체험할까? 네 아 아 아 시원해 오 오 어때? 엄청 부드러워 어때? 엄청 부드러워 오빠 샀네 진짜 말랑그리지? 얼마지? 몇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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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00원 만원 정도는 하나에 하나에 오 오 신기하긴 하다 아 오 오 오 여기 눈치보고 쓸 수 있을까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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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쩍 글쩍 미쳤어 약간 오설룩 느낌이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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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hen FC 오 오 오 오이 맛있어 아 후리끄게 스묵밥 한번 먹어봐 맛있어 5,6천원 밖에 안해 뭐야? 쌀과자? 5,6천원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뭐예요? 오이시 오이시 우리 이거 하나씩 사자 주먹밥하면 맛있겠다 그치? 응 이거 유코 맛나 응 음 째잖아 그냥 고소한거 먹어봐 오 뭐 살거야? 우리 하나 사자 나 그만 먹어 음 이거 괜찮다 가스부식 응 칼라미니로 사야겠다 왜? 일본의 맛이야 음 나는 이거 이거 실례합니다 어 어 이거 이거 이거? 아 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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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근데 이게 이게 유명하니까 이걸로 비싼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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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? 5,000원에서 4,000원인데? 집에서 먹으면 맛있지 집에서 먹으면 맛있지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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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갈까? 본당 보지말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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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오늘 생각보다 여유있다 네 엄마도 좋아 지원이 민족인 오더우산 되었는데 호랑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오케이 레츠고 어디도 오겠다 어디도 오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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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рой 성민 아 고기 얼마였 Może 고기 고기가 더 비싼거 고기 저번에 얼마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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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지만 짬뽕은 이만이 없잖아 근데 거기가 더 싸 아 그래? 아 귀여워 이 부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사는 거 어때? 애착 인형으로 왜 이렇게 맨날 들고 다녀?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것도 귀여운데? 이런 건 어때? 기념품으로 아 그런걸? 확실하구만 와 이거 진짜 리얼 카와이다 완전히 카와이 나 이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마린인가? 이게 무슨 음악인지 알아? 무슨 음악? 포켓몬 센터 안에서 포켓몬 치료 갈 때 나오는 음악이야 아 진짜? 미쳤어 와 디그다다 우산 꽂이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?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두콩이 털같다 메이플스토리 멧돼지가 여기 왜 나오냐 메이플스토리 멧돼지가 여기 왜 나오냐 그니까 기념품으로는 이런 게 괜찮아 그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갈 거면 우와 이런 거 있다 이거 별로 안 귀여워 응 그렇네 어제 그거 살걸 이런 거 어때? 저기 뭐지? 이거 가지고 아까 오빠가 갔던 곳은 여기보다 컸지? 더 작았어 어 진짜? 어 여기 큰 거예요 엄청 어 그래? 난 내가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